토크쇼 티르키에즈 온 더 블록을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이용진이 대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티르키에에 기부를 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쳤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용진의 기부금액과 관련해 도넘은 악성 댓글을 남기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티르키에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복구를 위해 국내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배우 박서준이 티르키에와 시리아 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전했죠 또한 이날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김연아도 10만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유튜브 토크쇼 티르키에즈 온 더 블록에 진행을 맡은 연예인 이용진 또한 티르키에 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미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구호금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용진이 기탁한 금액은 현지에서 활동중인 국제적십자연맹과 티르키에 시리아 적신월사 등을 통해 피난처 식료품 긴급 구호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죠 이용진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웹 예능 티르키에즈 온 더 블록에서 티르키에인 콘셉트로 등장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며 크게 사랑받아 왔는데요 이용진은 화려한 입담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진행실력을 뽐내고 있으며 한 회차당 많게는 10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티르키에인 콘셉트로 방송을 하고 있는 이용진이 기부한 3천만원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기부금의 규모가 적다고 비난하며 티르키에즈 온 더 블록 유튜브 영상과 이용진의 인스타그램에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티르키에를 이용해 돈을 벌었으면서 3천만원은 너무 적다 양심이 있다면 최소 1억원 이상은 내야 한다 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이용진을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악플 세례를 접한 많은 이들은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해도 욕을 들어야 한다니 악플러들은 티르키에 1원이라도 기부했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기부금이 적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는 이용진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